그런데 우리가 이 피의자가 잡히는 장면을 봐도 좀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 그냥 계단에 앉아 있다가 경찰이 출동하니까 그냥 순순히 따라가서 이렇게 붙잡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나 어떤 두려움 같은 게 결여돼 있는 상태죠. 자포자기 형태의 심리에서 내가 이제 심리적인 표출로 범행을 했는데 내가 잡혀도 돼. 어떤 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 형태에서 내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다음에 재의식도 없고 소위 말하면 법경심 풍조도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와도 순순히 흉기를 내려놓고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자포자기 형태의 심리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체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이 될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끔찍한 그런 범행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